으아아아아아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겠다 너비들 흑을 바쁘네 흑을 어제 마트 갔다가 오 정말 멋진 물건을 득템을 했습니다 왠지 이번에는 느낌이 좋네 선박에 끝날 것 같아 그래도 맛있지? 다른 애들은 다 어디갔어? 꼬리 꼬리야 풀 먹어라 풀 나머지 어디갔어? 소심이하고 안 보이네 소심이 온다 소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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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습이 하고 녹았네 진짜 잘 된다 소심이 소심아 또 풀 먹어 풀 소심이 휘면 들어가고 눈썹이 너희도 풀 먹어라. 풀 많다. 너희도 먹어도 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